대전시가 오는 10월 대전에서 펼쳐지는 세계 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합니다.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고, 10월 10일부터 닷새간 열리게 될 총회 공식 행사에서 보조 업무를 맡게 됩니다. UCLG는 전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로 4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하며, 이번에 대전에서 열리는 총회에는 세계 140개 국가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.